걱정은 말아라 미안해 말아라 미안해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세상살이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같이 부모는 이해한단다 2절 하세요 2절은 자신이 부모에게 얘기하면 된다 건강만 하세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최고로 사랑합니다 3절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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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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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1, 2, 3 고마운 일 사랑합니다 하지마 너희만 잘 살면 된다